가요를 부르면 즐거워집니다. 가요와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. 가요는 즐거워 MC 소유입니다. 자 이렇게 가요와 함께하면 정말 언제 어디서나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. 자 오늘도 다채로운 가수들의 무대 그 향연 이어질 텐데요. 계속해서 어떤 가수들 나올지 오늘도 눈 동그랗게 뜨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가요는 즐거워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신가요? 자 여러분들은 TV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TV를 장시간 보거나 또 유튜브를 휴대폰으로 오래 본다면 가끔 목과 어깨가 결릴 때가 있을 겁니다. 자 이럴 때는요. 1시간에 1, 2분 정도는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 해주시고 지압을 하듯이 또 스펀지를 꾹꾹 누르듯이 눌러주시면 지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잠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에게 어깨 결림을 절대 주지 않는 우리 가요는 즐거워 무대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. 네 가요는 즐거워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 우리 가요 가수분들 이렇게 보면요. 다들 특징이 있습니다. 이 가수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이 가수는 어떤 걸 잘하는지 아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우리 가수들의 매력을 더욱더 충분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우리 가요는 즐거워 우리 가수분들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?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시면서 함께 느껴보시면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요를 부르면 즐거워집니다. 가요와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. 가요는 즐거워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요. 즐거운 시간 되셨죠? 자 이제 아쉽게 마지막 무대 소개해드리고 다음 이 시간 또 기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